신입사원 현영 역할 맡은 공연이 열리니까요. 우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은 막등하게 만드시는 드라마에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처음에 워낙 선배님들이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캐릭터들도 너무 다들 좋으셔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 피디님들이랑 작가님들이 제 캐릭터를 재밌게 잘 잡아주셔서 굉장히 편하게 이해를 좀 빨리 할 수 있었고 주위 선배님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모르는 것도 있으면 잘 가르쳐주시고 하셔서 비교적 빠르게 작업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촬영 열심히 하시니까요.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